어우 추워 얼어 죽음 좋아 칼바람 칼바람 영하 10도 차량 온도에서 영하 10도면 실질적으로 영하 12도? 12도쯤 될 것 같은데 겨울철 공기압도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타이어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추기가 매섭네 내년에 비해서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빙판길 이면도로 눈 쌓인 곳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춥다 춥어 또 증마가 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지간하면 밤에 야배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안하는데 배터리가 좀 괜찮겠지? 아이 힘들어. 겨울은 겨울이다. 쌀쌀하네. 눈발이 내려가지고... 이런 날은 진짜 운전하기 싫어. 이런 며칠 때 일을 못하겠구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로야 뭐 제설작업이 어느정도 됐다 그래도 운전을 아예 안하는게 낫습니다. 엔진을 첨가제만 넣으러 가야되겠다. 아휴... 아휴... 에어 컴퓨터... 도시를... 하겠습니다. 으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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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만, 새카맣네. 연먼지를 다 먹고 사라져나? 이 새카만거 봐봐요, 새카만거. 다물이 칼풍산이구나. 휴대폰. 어휴, 색깔물부터 벌써 차이가 나네. 잘하네. 이물질이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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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금 많이 문제가 있으면 자, 여튼 운영할 때 또 문제가 있어서 공기 없으면 조금 집에서 좀 마치고 딱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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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차 비가 오나 새차 비가 오나 새차 비가 오나 새차 자, 안녕하십니까? 비가 오나 새차 비가 오나 새차 비가 오나 새차 안전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법규 지켜주시고 택시가 택시했네 라는 소리를 안 듣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한 해 감사합니다. 오늘 한 해 감사합니다. 오늘 한 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